사골 사 왔어? 이거 사골국 끓이려고? 우선 사골뼈 고와가지고 사골곰탕으로도 먹고 와 뼈가 아주 많네 그거는 또 뭐야? 이건 사태고기 고기 고기를 푹 삶아서 찢어서든가 썰어서든가 고기도 넣고 고기도 여기다 같이 구우면 돼 식대에서 아주 좋지 고기도 많이 사왔네 그냥 뼈야 뭐 고기가 많이 고기도 하고 그냥 껴도 막 넣어주는구나 1시간 반을 피를 빼야돼 담궈가지고 담궈가지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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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를 빼주고 이런 기름 제거하려면 한번 상대user уда 한 번 흔들어 엄마 이제 피 물을 빼네 그래도 1시간 지났나 1시간이 지났구나 식혀야 돼 이건 살구 이렇게 건져서 씻어줘 콜이 여기가 빡빡 찼어 뼈에 사고 그게 있어야 구수원이 맛있어 그렇지 이런게 진짜로 사람은 그냥 찰어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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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끓여주세요. 그래서 물을 좀 미리 끓였어. 한번 빨리 끓여나게 기름이 제거돼야 되죠. 이따 걷어내더라도. 이 정도로 지저분하게 뜯지않아. 끓었네. 이러면 이제 쭉 따라 버려. 따라 버려. 살고기. 지저분한 물을 빼내야지. 다 건져. Fallior romp. 놀잎을 넣으세요. 이렇게 비쳐주니까 Dao bangsa sear. 차가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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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 수가 없어. 맛이 없지. 기름은 우원히 맛있어. 잡냄새가 하나도 안나고. 한번 버렸으니까 또. 사태고기는 미리 빼야. 사태고기는 미리 빼야 되니까, 이준 푹 끓여주네요. 이제는 푹 끓여주네요. 응. 기름을 계속 걷는다. 기름을 계속 걷는다. 그리고 이걸 국물은 몇 번이나 끓여내? 세, 네 볼. 이렇게 한번 끓여서 부어 놓고 또 물 부어서 끓이고 세 번 정도. 그래도 진국이 나오면 한 번도 끓여. 뼈에 따라서 틀리겠네. 뼈가 국물이 한없이 나오고 있어. 그런 것도 있어. 국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아니 근데 첫 모래는 이렇게 보약게 안 돼도 두 번째 봐야 하는데 이거 많이 우러난 거야. 이제 건져내. 건져내고 국물은 따라 놓고. 다시 또 볶고 또 볶고. 고기가 많은 것 같으니까. 고기가 별로 없네? 얇게 썰어야지. 찢어야지. 이제 해보고. 무겁지? 무겁지? 이제 다시 물을 붓고 또 끓여야지. 또 끓여내야 돼. 응. 여기 앞으로. 여기 이거 찍기 힘들면 얇게 잘라도 돼. 응. 잘라야 돼. 하나 가득 채워야 돼. 응. 그래도 저렇게. 뽀얇게 이제부터 둘러나. 초물은 그들을 보름으로 놔서 따라야 돼. 고기가. 그들을 그냥 흘러야 돼. 그래서 불렀니. 고기도 썰어먹으면 맛있겠다. 고기도 썰어 먹으면 맛있겠다. 소금을 아기로 먹어야지. 치크기들 건조내. 치크기들 건조내. 알갖게 건조내. 이따가 이제 약하게 오더라도. 두 번째는? 응. 초머리라 이러지. 그래도 이게 맛있지. 제국이지. 고기 썰어서 먹어? 먹어야지. 제대로 약하게 썰어야 돼. 우선 너 먹을 것부터. 그러면 좀 두껍게 썰어도 돼? 얇아도 돼? 아니 국에 넣을 건 얇게 썰지마. 조금만 줘도 돼 엄마. 그것만 먹어 이것만. 응. 그리고 여기다 옆에다 이걸. 여기다가. 맞네. 이거 혼자 다 먹어. 이거 다 해버렸어. 뭐야. 부추. 응. 맛있겠다. 이거 반단밖에 안 돼. 또 찌꺼기 건조내야지. 응. 이렇게 하얗게 굳었어. 우와.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다. 하하하하. 그래. 큰일 났을게. 기름을 이제 이거. 아침에. 어. 일어나면 베란다에다 놔둬. 하얗게 기름이 굳어. 바다니으로. 그럼 싹 걷어내. 응. 엄마 이번이 세 번째네. 우와. 뽀얗게 나와. 아주 뽀얗게 나와. 이렇게 해줄까. 인자 고와져가지고 뽀얀 물이 들어. 이야. 그럼 세 번 부었는데 또 한 번 끓여. 물을 뽀다다니 해야지. 딱 이 정도. 달아져 물게 해야지. 아. 이번에는. 푹 끓여봐. 푹 끓여봐. 한두 번 더 해내면. 응. 이 안에 동그란게 다 녹아요. 막. 창고. 응. 동글동글. 꽉 막혔었는데. 창고. 응. 다. 이것도 다. 이렇게 큰일. 응. 아. 이게 어제 끓여놓은거. 응. 기름도 없네. 아니. 다 떴어. 응. 파 양도. 응. 세 번 모았어요. 세 번. 응. 지금 끓여먹게. 응. 다음에 밤. 이거에다 먹어야 맛있겠지. 응. 고기 어제 잘라놓은거. 응. 파를 넣어야지. 우와. 맛있겠다. 고기도 많이 있어? 응. 응. 많이 넣었어요. 굵은 소금을 좀 이정도 넣어야 해. 응. 굵은 소금을 좀 이정도 넣어야 해. 소금을 넣어야 해. 고기분을 넣어야 해. 소금을 넣어야 해. 고기분을 넣어야 해. 고기분을 넣어야 해. 맛있게 드세요. 응. 감 봐야지. 아. 맛있어. 시원해. 응 막 끓이자마자 구수해 맛있는데 응 밥 말아 먹으면 되겠다 지금 밥 말아 먹으려고 와 맛있다 난 이제 먹었으면 좋겠다 응 나중에 너무 맛있어 이러니까 이렇게 고와 힘들어도 이런 맛에 힘들어도 응 국물이 맑다 맑게만 기름 다 떴죠 그러니까 고기도 많아 응 고기를 씹으면 아주 맛있어 진짜 영양식인데 없어졌어 밥 말아 먹지 말아 먹어야지 이거 다 말하면 안 되겠네 고기 고기만 고기 고기가 많아 고기가 많아 고기가 많아 고기가 많아 고기가 굳은 거니 맛있어 고기가 쫄깃쫄깃 맛있네요 응